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업으로는 JLK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상한가를 갖고 이 기업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월요일에 JLK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JLK는 AI를 활용한 의료 영상 및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 진단, 판독 보조, 병변 검출, 예후 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전립선암 진단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해서 시판전 성능 증명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니까 의료 AI 덕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건데 말씀해 주셨던 전립선암 진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FDA 510K 승인을 받은 JLK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메디어브 프로스테이트라는 제품인데요.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AI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JLK가 서울 아산병원 미국 미주리주 대학과의 임상시험으로 개발했고요. JLK 메디어브 프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AI를 활용해서 다중매개변수 전립선 MRI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전립선암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밀도, 이것의 밀도 등을 전립선암 진단에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JLK가 만든 이 AI로 어떻게 보면 전립선암을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게 아니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시판전 허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판전 허가라는 거는 다른 허가랑 좀 다른 겁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시판전 허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10K, 510K 클리어런스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시판전 성능 증명 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유통 판매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기기를 발견해서, 발명해서 이제 판매 전에 동등성을 입증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510K 같은 경우에 제품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품목 정식 허가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A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위험 등급에 따라 또 PMA로 갈 수 있다, 510K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510K도 정식 허가라고 좀 보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시판전 허가도 사실은 뭐 허가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 뭐 암이 걸리신 분들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진단기기이다 보니까 암이 말씀하신 대로 뭐 걸린 사람이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전립선암 진단 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이제 OECD 남성에게 가장 발병하기 쉬운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1위이기도 한데요. JLK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이제 28만, 29만 건 정도의 이제 새 전립선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시장성이 큰 전립선암 쪽에서 JLK가 AI 관련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건데 그렇다면 그 이외에도 다른 제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에 하나만 있으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암 이외에도 이제 JLK는 지난달 FDA에 이제 JLK LVO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510K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추가 4개가량의 솔루션을 인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지난달에 이제 510K 신청을 한 이제 LVO 같은 경우에는 혈관 조형 CT 이미지를 통해서 대뇌혈관 폐색을 신속하게 검출하는 인공지방 솔루션이고요. 뇌경색, 뇌졸중에 대한 진단을 하는 의료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JBS01K라는 것도 있고 JBS04K라는 것들과 함께 이제 JLK의 주의 솔루션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제 의료기기 시판전 성능 증명 제도 같은 경우에 신청 후 승인까지 보통 1년 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청 6주 내배로 첫 응담을 수령하고 이후 이제 42주 내에 승인에 대한 결과를 받는 만큼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JLK가 AI 쪽에서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립선 암은 물론이고 뇌졸중까지 최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저희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만나보도록 할 텐데 폐암 치료제로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현재 개발 중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통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약 2년 동안 이 보로노이가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주요 임상 연구대 개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어서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먼저 VRN 07, 오릭 114라고도 불리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중에서도 이 GFR 엑소 20 삽입 변이에 대한 타깃으로 하는 물질입니다. 2020년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 파마에 이미 기술 수출된 물질이긴 한데요. 임상 1 비상이 진행 중이고요. 내년 3월 달에 임상 1 비상 수집을 끝낼 예정이라서 오릭은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쯤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데이터에 따르면 VRN 07 같은 경우에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폐암 환자 중에서 뇌로전인대 환자 2명에서 완전 치료가 됐다는 개념이거든요. 완전 관해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임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술 수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규모 같은 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금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보로노이가 체결한 기술 수출의 총 금액이 8,600억 원가량이 됩니다. 현재 계약금으로 180억 원가량만 수령한 상태고요. 앞으로 임상 3상까지 마치는 경우 약 2,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도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지면 6,200억 원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밖에도 계속해서 판매가 이뤄지면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 판매 로열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매년 한 150억 원가량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바이오 쪽은 금액이 크네요. 몇천억 원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VR의 11도 한번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EGFR 저해제라고 꼽히는데요. 10mg부터 180mg까지 점점 용량을 증량하는 식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올해 10월 달쯤에 임상 중간 결과 공개가 될 전망이고요. 보통 타그리소라는 것이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타그리소를 사용했을 때 내성 문제가 C797S라는 변이 발생인데요. VRN11 같은 경우에는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2차 치료제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변이가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개발됐을 때는 독점적 지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보로노이가 이렇게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은 보니까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뇌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파이프라인 모두 다 뇌 전이의 치료 효과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최대 50% 정도가 뇌까지 암이 전이 된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약물이 얼마나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BBB라고 하는데요. BBB를 얼마나 통과해서 약물이 통과해서 뇌 전이에도 얼마나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이 보로노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VRN07 같은 경우에는 BBB 투과도가 77% 그다음에 1, 2 같은 경우에는 100%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개발된 치료제들이 동물 실험에서 BBB 투과율이 10%에서 30%에 그쳐있다는 것을 좀 비교해보면 굉장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그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처럼 보이는데 100%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VRN11의 BBB 투과율 100%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미를 짓는데요. 현재 이제 개발이 중단되긴 했지만 미국 블루프린트 메디센스가 개발 중이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블루701이 있는데 이게 이제 BBB 투과율 56%를 보여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중국에 있는 제약사로부터 7,3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된 바 있기 때문에 이 VRN11 같은 경우에 큰 부작용이 없을 경우 7,000억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일상까지 마친 뒤에 가치를 높인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데이터 확보 이후에 기술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로노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또 JRK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이번 주에 상한가 기록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의료 AI 쪽으로 또 어떠한 성과를 낼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